잠시 기시총에 예외 설치된 열아산 카메라 솔루션입니다. 엠스턴 MVR 되어있구요. 열아산 V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NDS 솔로입니다. NDS 솔로는 모니터 뒤에 베사홀로 설치가 되어있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열아산 카메라 주얼입니다. 제 얼굴이 이렇게 비치고 온도가 측정이 됩니다. 그리고 뒤에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. 네 이상입니다. 열어보는 여러가지 일정을 놓았고 있어서 안되신데요. 다음은 다시 1시간만 추천드립니다. inging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